바이든 민주당이 공화당의 레드웨이브를 막판에 완전 잠재우며 연방 상원 수송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하고 향후 2년 동안에도 전국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1월 8일 중간 선거일부터 4, 5일이나 지속되던 애리조너와 네바다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 개폐 결과 두 군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자리를 지켜 민주당의 연방 상원 다수당까지 유지시켰습니다. 척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게 됐다면서 이는 유권자들이 미국민들을 위한 민주당 정책을 지지한 반면에 마가 공화당 트럼프의 위대한 미국 만들기 운동을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거의 빼앗길 뻔했던 네바다주에서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터 상원의원이 토요일에 극적인 역전 드라마 역전승으로 자리를 지킴으로써 연방 상원 다수당 수송까지 확정되었습니다. 마스터 상원의원은 개폐 초반부터 공화당의 애덤 락사할트 후보에게 밀렸는데 네바다에서도 인구가 많은 라스베이가스와 르노 지역에서 우편 투표의 지지표가 쏟아진 덕분에 15,000표 열세를 1,000표 차이로 따라붙더니 토요일에는 6,500표 차이로 뒤집어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하루 앞서 12일에는 애리조나에서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친트럼프 파인 공화당의 블레이크 메스터스 후보를 52대 46%, 13만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상원의석 50석을 확보해서 12월 6일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 승패와 상관없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12월 6일 조지아주 상원선거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라파엘 원억 상원의원이 공화당 허셀워커 후보를 꼽고 승리하게 되면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은 51대 49로 오히려 강화됩니다. 원억 상원의원이 패하더라도 연방 상원은 현재와 같이 50대 50의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공화당은 여전히 연방 하원 탈환에 근접해 있으나 14일 현재도 21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과반인 218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240석까지 지켜 다수당을 상실하더라도 면돈날 차이 의석수로 좁힐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순방 외교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도 미국민, 미국을 위한 민주당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개표 막판에 역전 드라마를 펼치며 연방 상원 다수당까지 수성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칩스법 등 기존의 민주당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이 확정되더라도 민주당이 배학관과 상원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진보적인 판사들을 지명하고 인준하며 민주당 정책에 공화당 하원위원들을 일부 끌어들이기 위해 추당적인 타협안을 가미해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